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참 이렇게 언론들을 보게 되면 이게 비판거리가 아니죠. 비판거리 맞습니까?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자 오늘 중앙일보 여러분들 사슬을 보니까 가장 상단 사슬에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사슬이 난 겁니다. 제목이 여러분들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막 이제 출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출범 첫날은 사람이면 덕담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안 하기를 바란다. 저도 상당히 우려가 앞서지만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미래와 관련된 일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지만 덕담을 하는 것이 도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출범 첫날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은행.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부적절한 은행을 뭘 했나 그렇게 부적절한 은행 이렇게 보면 좀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밑에 이제 중앙일보를 대표하는 박용승 만평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잘 그렸습니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출발하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거죠. 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가장 아슬아슬한 것이 우선 국민의 힘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보다도 선거 자체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판에서 그 선거에 승리하겠다고 여러분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나 이 언론들은 전혀 그런 부분들을 다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이 박용승 만평을 그리신 이 화가분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그렸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잘 알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이제 논평을 하니까 논평을 하는 사람은 논평이라는 것이 사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주관적인 의견을 마음대로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의견도 사리분별이나 최상 사람들의 양식에 대략 맞아 떨어져야 욕을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논평을 한다든지 사설을 쓰는데 그게 여러분들 권력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식과 이런 부분에 전혀 여러분들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면 그럼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욕을.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해가 한번 읽어보니까 야 이 걸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을 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좀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 답변할 때는 너무나 말장난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 한 장관이 하는 말이 그 상황에서 상대방도 무한하지 않고 자기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렇게 약간의 위트와 재치를 가미한 그런 답변을 많이 하는데 그게 칼럼을 쓰는 사람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무례하게 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세상에는 진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한동훈 장관이 화술이 받아치는 데 능한 것을 넘어서 아무런 여백과 여운도 없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몰아치는 인상을 주는 한동훈 장관의 직설이 정치 합법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도 이 칼럼을 쓰신 분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계실 겁니다.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러나 저는 이걸 보고 야 이럴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냐. 나는 한동훈 장관이 아주 재치 있게 유연하게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화술을 잘 구사하고 그거는 머리해정이 참 빠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주 상대방을 무시하고 몰아치는 인상을 주는 합법이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얼마 전에는 이야기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말씀드렸죠. 한동훈 장관은 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자신의 거치를 묻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했지만 전후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거치와 관련된 것이 결정된 게 없는데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는데 김영배 의원 말씀이 당신 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애 둘러 가지고 그냥 의원님 혼자서 그냥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머쓱하게 만든 건 사실이죠. 그러나 뭐 그게 말이라는 것이 한방 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런 보시면 한 장관의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이나 인신공격성 공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로 상대의 잘못을 같은 방식으로 대받는 것은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깔아뭉기는 식의 합부망을 구수한다면 비상대책위원장의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글을 쓰신 분이 약간 피의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젊은 장관이 참 말을 재치 있게 한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재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좋게 보는데 이 글을 쓰는 사슬을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피의의식이 굉장히 강한 모양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깔아뭉기는 식의 합부망을 구수한다면 저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지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가 말이다. 중요하죠. 그러나 말실수 한 적도 없고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말을 그렇게 잘하는 것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독설이 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꼭 같은 그런 현상이나 사안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이 칼럼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 딱 취임하자마자 이런 칼럼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행. 누구든지 눈이 휘둥그레가 이런 부적절이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뭔가 하고 여러분들 대부분 들어가서 읽어볼 겁니다. 여러분 밑에 수백 개 여러분들 댓글이 달렸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여러분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이 칼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비판적인 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댓글이 3분의 2 아니 칼럼 리스트나 사슬을 누가 썼냐 그 따위로 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억가 사슬입니까 국민을 바보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성이 59명이고 반대가 5명인 겁니다. 그냥 막 떠들고 막 쓰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인이 여러분들 공유할 수 있는 잣대 기준에 따라서 이런 글을 쓰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가 이런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야당 헛소리에 할 말을 한 것이 막말이라고 그러면 온 국민이 야당 풀 뜯어먹는 소리에 바른 말을 한 한동훈의 발언에 쏙 시원해 한 것도 결국 야당에 대한 온 국민의 부적절한 태도란 말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뭐죠 말을 참 재치게 잘한다. 53명이 잔성입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부적절한 은행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 어느 뜻 없이 한동훈을 디스합니다. 이게 사슬이라고 시작도 아닌데 고춧가루 뿌린 저의가 뭡니까 60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칼럼 쓰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들 글 쓰는 재주가 없을지 모르지만 옳고 그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와 jtbc는 이제 뭐 당할 때야 온 것 같습니다. 46명이 잔성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중앙신문을 안 보는데 가끔 보다가 보면 이게 뭐 신문 같단 말이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한동훈이 무슨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지 동문서답은 부적절한 행동 아닌가 이런 사슬을 중앙일보 왜 쓰냐 이렇게 42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사슬로 냈냐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니 대응한 건데 이게 무슨 부적절한 은행이냐 41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5명입니다. 이재명처럼 당 대표하게 할 말을 한동훈 씨에게 하고 있구나 중앙이 이제 아주 대놓고 한겨레 스타일로 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여러분들 이런 정보가 통제가 돼가지고 식자청들이나 언론인들이 무슨 우월적 지위를 위치한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글을 쓰든 방송을 하든지 간에 공정한 잣대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죠. 사자자리님이 썼다고 다 글이 아닙니다. 고약한 사슬입니다. 여기 진짜 메세이 진짜님이 공 박사님 한동훈도 부정선거에 침묵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